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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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주자 뛰었고 3루로 3루에서 세이! 풀카운트 굿! 아 홈 빠졌어요! 자 홈 빠지는 순간 3루 주자 홈인! 2루 주자는 홈 2루 주자 홈까지 홈까지 홈! 아아 무리였어요 홈까지는 잘 지금부터 풀어가면 아 2루 주자 뛰었구요 아 홈 못쳤어요 아 부딪혔는데요 자 던졌고 아 히트! 자익수 앞에 제대로 떨어지지 않다 자익수 에라까지 겹치면서 아 1점 아 1루 주자 뛰었구요 1루에서 세이! 그렇죠 가르쳐 아 췄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3루! 아 이게 아 잘못된 선택이에요 왜냐면 아 쳤습니다! 1루수! 아 1루수! 1루수! 그렇죠! 아 나이스 파인 플레이! 집어넣지 못하고 다음 플레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쳤습니다! 아 3루수 깨뜨로 난타! 3루수는 2루수처럼 민첩하지가 못했어요 3루수는 2루수처럼 민첩하지가 못했어요 어 커브 잘 받아찼고 유격수 정면 어 또 3루 선택! 어 이번에는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빨리 죽여야죠 2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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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야죠 아 이리로 와아 과감했어요 아 저! 와아 방금 3루! 와아! 살짝 매겨지마! 6루수 에라 어 이거 2루수까지 들어오겠는데요 아 6루수 부실채구로 자 3루! 밀어 쳤고! 오익수 딜을 완전히 넘기는 타구 모든 야수들이 아 모든 주자들이 다 들어오고 타자는 2루까지 이야아 2루수수자의 주력도 있기 때문에 큰 거 필요 없어요 짧게 앞에서 갖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너무 맞췄네요 아아 어 3루 뒤에 3루! 이야아 슬라이딩까지 자 덮어서 쳤고 살짝 머킹볼이지만 지금 자익수 유격수 아아 그 사이에 떨어지면서 아 아 지금도 2루수랑 싸인이 맞지 않으면서 아 2루 주자는 3루 자 3루수 아아 아아 수비수가 도와주지 못해요 너무 잘해주고 괜히 모습이구요 이번에도 몸쪽 자 실중 살짝 가운데로 물리면서 유격수 뒤로 자 중개수 잡아서 홈승부 될까요? 아 아아 전혀 안되는 모습 자 2점 2타점 올리는 정혁진이구요 자 이번에도 자 자익수 앞에 깔끔한 타구 날려주면서 하아 어 자 편하구 쳤고 어 이거 또 중앙으로 가나요? 아아 사이에 떨어지면서 홈 들어오구요 승부 아아 태그가 잘못 자 바깥쪽 툭 갖다대면서 아 아 1루수가 아 너무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죠 수 후회없이 돌려야 됩니다 자 후회없이 돌렸고 중개수 아 셀프 승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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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부